요거 바로 스포하자마자 빠르죠 확실히 바로 스포하자마자 점프해서 하나 더 있어 치지마 얘네 다이킬거 알고있어 반대표 하나 반대표 하나 있어요 2층 계단 하나 올라갔죠 이렇게 셋이에요 얘네 3이킬 철 보일로 가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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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 dens 닦아 쓰 하이 저희들 뭔데? 제비로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봄버그야? 유니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니트3413님 시댁이랍니다 좋습니다 뒤지면 뒤지는거고 없네? 밑에 나무 밑에 있어 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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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나무날 너무날 무시하는거 아니야?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바로 옆에 총 쏘고 있는데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뭘 그냥 들어가 버려 넌 내게 모욕 있다 온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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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레이더 레이더 아 프리징 2층에 레이더 탈출구조 레이더 2층에 레이더 탈출구조 레이더 달치고 좀 많아요 2층이야 이거 유저다 이거 유저야 이거 유저야 유저 유저라고 생각해야 돼 보일러? 유저우 유저 понял 너 다렸부다 이리 와 딱대 어디있어 안했냐? 레이더였나? 반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? 한번 써보면 돼 내게 반동이 없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동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초탄이 좀 튀어요 정확히 두 발까지는 반동이 잘 안잡히고 세 발째부터 튀는 세 발째부터 에임이 돌아오는데 그것만 관리 잘해주면 레이저 맞아 안죽어 어어어 에잇 어 아 잘났다 리컬에 말렛도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꼬마현님, 하애기님 반갑습니다. 씨렉이라 합니다. 팔로우 고맙습니다. 프로피탈 먼저 꽂아둘게요. 이거 그냥 여기만 먹고 다 나가도 되겠는데? 굳이 다른 지역까지 안 밀어도 될 것 같아요. 요즘 그러면. 1초만 더 늦었어도 사망이었어요. 한 대만 더 맞아도 사망이었어요. 아휴, 피자국 극혐. 가슴하고 머리하고 배떼지만 감아줄게요. 네, 리젠 효과가 생깁니다. 티찹니다. 0발. 거의 비었네요, 이거. 탄이 없어. 이거 빼야돼. 안탔지. 아니, 더 늘어났는데? 왜 더 늘어났지? 킹 받나? 확실하게 복잡해. 뭐야, 앞면은 왜 열었어? 정신 차려! 똥탄이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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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가 초반에 바보집 해가지고. 아 개꿀이네. 아니 도대체. 총장암이야. 똥장암이야. 저거 탄 확인할 필요 없어요. 저거 똥탄이야. 아니 도대체. 아니 도대체. 아니 도대체. 뭐? 아니 도대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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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도대체. 아니 도대체. 아니 도대체. 너무 많이 비웠는데? 너무 많이 비웠는데? 근데 못싸워 탄이 없어 탄이 한탄창... 텅텅800님 반갑습니다 바로 고맙습니다 아스발로 싸우라고? 아니야 나가자 나가 한번 빼줘 그냥 한번 도망가 왜냐면은 아스바 SPP 쓰다가 다잉큐 만나면 못 이겨요 다잉큐 만나면 죽어 소울퀴 1대1은 딸 수 있지 근데 다잉큐를 못 이겨 오늘 다잉큐 굉장히 많이 만났기 때문에 빼는 게 나을 거 같아 TV? 나 TV 잠깐만 TV 안 봤지? 나 바보 아니냐? TV 안에 템 있네 아... 쉿! TV 안에 템 그냥 갖다 버리고 왔네 데이터가 TV 안 봤어 قة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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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